김치 냉장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해줄 최고의 김치 냉장고 TOP5를 소개하겠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 비스폭 김치 플러스 뚜껑형 화이트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삼성의 첨단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뚜껑형 구조로 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위에는 LG전자 디오스 김치톡톡 뚜껑형 김치 냉장고가 등장합니다. LG의 고품질 냉장기술로 김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며 특히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을 통해 김치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해줍니다. 3위에는 김체 2023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551L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넉넉한 용량으로 큰 가족들에게 적합하며 김체만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통해 각기 다른 종류의 김치를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해줍니다. 2위에는 위니아 김체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반찬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보관 공간을 제공하며 위니아의 첨단 냉각 기술로 김치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1위에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김치 냉장고 스탠드형 리파인드 이목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김치의 맛을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냉각 기술을 탑재하고 있으며 스탠드형 디자인으로 크기가 큰 김치풍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이목스 색상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고효율의 에너지 소비는 이 제품이 주부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김치 냉장고 TOP5를 소개 드렸습니다. 각 제품마다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반찬들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김치 냉장고, 어떤 제품이 여러분의 주방에 가장 잘 어울릴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가전제품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